교육과정 A하고 B에서 몇 개 틀린 거죠? 30개 틀린 거예요. 30개 틀리신 분도 합격해요. 그런데 몇 문제가 나오냐? 교육과정 A에서는 40문제가 나와요. 교육과정 B에서도 40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4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점씩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문제에서 균등하게 사실은 30점을 틀리려면 15점씩 틀린 거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타작은 아니지만 거의 반타작이죠. 되게 못했어요 사실은. 되게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합격했다는 건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많이 뽑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틀려줘도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편한 겁니다. 모집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80점 만점이죠. 80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상위 10% 10% 10%씩 한번 해볼게요. 상위 10%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 10% 하위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8점씩이겠죠. 10%니까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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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3, 8에 24니까 24점이잖아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얘네들 다 틀린 거죠. 다 틀리고 그 다음 8점까지 그 다음에 6점 정도 맞으신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 중에서 끝에 6점까지 맞으신 틀리신 분들이죠. 틀리신 분들이 합격하셨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위에 맨 위에 난이도를 100으로 나눴을 때 80점을 난이도를 맨 위에 100에서부터 난이도 1로 나눴을 때 그렇게 나눴을 때 상위 10% 10% 10% 이거 다 틀린 거잖아요. 합격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10% 네 번째 10%에서 조금 더 맞으신 거죠. 위에 상위 30% 다 틀리고 그 다음에 40%까지는 안 가시면 그 한 반 정도 이렇게 맞으신 분이 합격하셨잖아요. 이렇게 됐다면 10% 정도는 다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다 틀림 틀림 어떤 사람이든 다 틀려요. 이거 맞은 사람은 이 밑에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하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로 공부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려움 어려움 얘는 중간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려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맞출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정도 맞으면 되냐면 요즘에는 이 정도 맞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원수가 모집이더니 되게 줄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맞으셔야 되지만 요즘에는 모집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중간 어려운 것도 조금 날려도 돼요. 맞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중간 정도만 맞더라도 고득점 합격이에요. 고득점 합격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면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몇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2점이잖아요. 이러면 2차도 그냥 합격이 되는 거니까 엄청 고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도 사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서 이것만 하고 우리 쉴게요. 공부를 하실 때 쉬운 부분이 요만큼 있어요. 요렇게 기본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1에서부터 한 1에서부터 한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메큼만 더 공부하시면 합격이거든요. 그렇죠. 혹은 요메큼만 더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크죠. 그런데 보세요. 범위를 생각하면 기본이론이 범위가 요만큼이고 여기서 조금 더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내용을 붙여드려요. 이 정도 공부하셔서 기본이론에서 나온 거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죠. 다 맞아야 돼요. 이거 여기서 틀리면 다음 애를 기약해야 돼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거를 토대로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머리에 좀 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냥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양을 늘리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나 욕심 좀 불어봐야 되겠어. 어려운 거 다 맞고 나 재수인데 이것도 맞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려면 공부 범위가 이 칠판이에요. 이 칠판을 해야 돼요. 이 칠판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이한 거니까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차단을 내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공부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시간 싸움이니까 1년 동안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이론을 정확하게 하는 거 문제풀이서부터 내용을 조금 벌려서 그 외에 하는 거 플러스 들어가시면 공부 안 했는데 그냥 거져맞는 게 있습니다. 그냥 거져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론을 잘 해놔요. 거져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체계 유아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체계가 생기면 이거는 그냥 거져맞거든요. 3점 정도 거져맞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득점 합격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데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기본이론이 잘 안 되신 분들이에요. 기본이론을 했다고는 본인은 생각해요. 그다음에 기본이론 설명해드리면 재미없어요. 이거 아는 건데 또 해? 이래요. 그런데 그거 틀려서 계속 재수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이론이 안 돼서 재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수인데 공부양이 부족해서 공부양이 부족해서 재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수하신 분이나 삼수하신 분은 더 많이 해야 돼. 더 특이한 거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알게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께 having been able to be able to do it. 이렇게 하신 분은